히힛 밑에는 총이 없네요 총 없어요? 이거 이거 우지 우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아래층 갈게요 여기 몇명 내렸나? 아까 보니까 한 3명 정도 내린거 같은데? 응 그 파핑에 존내많이 내렸어 파란핑에? 파란 오씨 정말 새끼 아 준우 죽었다 오 안돼 안돼 펀치 안돼 안돼 아 잘못했어 아아 아아아아 에이씨 1층 와 이제 개니끼